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살기 한 번 없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. 자 주변산에 들어오면 호흡을 멈추고 발을 시작합니다. 호흡을 멈추고 곁발을 내 맘 안 들려! 일어뜨려 간다! 영수학교 미래교육원은 전부 평생의 교육원 중 유일무이하게 사격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치밀환부터 선수반까지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사격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. 미래교육원 스포츠 추격 아카데미 과정으로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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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